대한민국 대중가요 발전을 이끌어온 영광의 얼굴들과 함께하는 제10회 사단법인 한국대중가요발전협회 대상 시상식 이번 시상식 대상회는 막걸리 한 잔의 주인공 당진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인기상회는 우연이와 서지호, 한혜진, 박상현이 박상철 등이 수상했으며 그 외에 남일해, 김상배, 김국환, 위일척, 진강, 이정은, 이태환, 신소문, 오태환, 류성, 정재우, 전진아, 하윤정, 나인성, 이호연 등이 각종 수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중가요발전의 선두투자로 앞장서는 한국대중가요발전협회 대상 시상식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예명장 문단 김용대, 양산통도 첨성대 찜질방이 함께합니다